자, 2019년 원주시장배 국화부 결승전 경기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용인 아침 햇살 미시몽 소속의 김창희 선수! 화이팅!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주목화 수요 소속의 차미숙 선수! 그리고 상대방 선수입니다. 춘천위너스의 조원미 선수! 그리고 춘천위너스 양국클럽 소속의 현현숙 선수입니다. 네 분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2019년 제15회 원주시장배 전국동어인 테니스 대회 국화부 결승전 경기. 자, 지금 선수들 워밍업 하고요. 바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국화부 결승전 경기 선수들 워밍업 마치고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서브 화이팅! 용인 아침 햇살 미시몽 소속의 김창희 선수의 서브! 말씀드린 순간 다운더라인트에 잘 막았고요. 조원미 선수 계속되는 공격! 어, 네! 현현숙 선수의 드라이브 발리 득점 성공합니다. 반영숙 선수의 포핸드리턴 네트에 걸렸습니다. 뱁틴홀! 예, 퍼스트 사이드 빠졌고요. 자, 다른 부상에서 4강을 하라고 티아쿠드로 오신 선수분께서는 복부서로 오셔서 신청을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조원미 선수 리턴 로브로 탑스피로브성 포핸드 가볍게 넘기면서 득점 15-30 아, 김창희 선수 멋진 서브입니다. 강력한 서브 네렐 이어집니다. 짧은 볼 좋았고요. 현현숙 선수 경기 잘 풀어갑니다. 자, 로브 아, 네! 차미숙 선수 적절한 로브 허리 썰이 럭키볼 김창희 선수 예, 깍듯한 인사까지 서브 게임 지켜냅니다. 자, 춘천 위너스의 조원미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차미숙 선수 다운도라인 리턴 여유있게 득점 속이는 동작으로 다운도라인 기습 공격 럭키볼 세컨드 서브 야, 두 번 연속 다운도라인 득점 양 팀 선수들 예, 현현숙 선수의 움직임을 잘 보고 바볍게 무리하지 않는 공격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럭서리 세컨드 서브 세컨드 서브 김창희 선수 러브 좋았구요 조원미 선수의 퍼핸드 아, 차미숙 선수 백핸드 발리 좀 길었네요 이제 센터로 공격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듯한 그런 자세에서 갑작스러운 로브. 상세선수의 허를 찌르는 로브로 득점. 서리포리 네. 러우포리에서 노에드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노에드포인트 김창희 선수가 봤습니다. 아 네. 바뀌었습니다. 영조모카 수요 소속의 차미숙 선수가 노에드포인트 받게 됩니다. 조원미 선수의 서브 아 네. 다운드라인 득점 성공 잘 받았습니다. 삼일숙 선수 적극적인 플레이 장희 선수 포칭 노려봤는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참일숙 선수 퍼스트 서브 아 참일숙 선수 퍼엔드 좋습니다. 센타 공격 득점 성공 자 로브로 상대방을 밀어내 놓고 센타로 득점 좋은 공격 포인트 갖고 있었습니다. 자 선수들 랠리 이어집니다. 현현숙 선수와 차미숙 선수의 랠리 대결 먼저 들어갔구요. 아 네. 조원미 선수 예. 좀 미리 빠져 있었죠. 차미숙 선수의 로브를 예측한 듯 약간 뒤로 먼저 나와서 찬스볼로 만들어냅니다. 15포리 네. 가볍게 득점하는 현현숙 선수가 서브게임브레이크 합니다. 자 차미숙 선수의 서브게임브레이크 하고 예. 한게임 따라 붙은 조원미 현현숙 선수죠. 현현숙 선수의 서브 서브는 서브게임브레이크인은 현현숙 선수 춘천위너스 양국클럽 소속입니다. 러브핍틴 김창휘 선수의 백핸드 리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핍틴홀 네. 랠리 대결 다시한번 캡틴 서브게임브레이크 자 차미숙 선수 러브 잘 커버 했는데요. 백핸드의 빈공간 노리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원미 현현숙 선수의 강력한 스매시 자 차미숙 선수 자 차미숙 선수 아 네. 백핸드의 발리 조금 길었네요. 아 네. 백핸드 발리 조금 길었네요. 화이팅. 화이팅. 조은미 선수의 다운더라인 공격 차믹 선수 커버했는데요 조금 길었네요 러브 15 예 김장애 선수 힘겹게 받았 는데요 럭킷 볼 됐습니다 김장애 선수 백핸드 발리 조금 길었네요 조은미 선수 강력한 포인트 서리퍼리 환영숙 선수 강력한 샷 고고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브 15 현현숙 선수 멋진 포칭 조은미 선수 러브 짧으면서 찬스 놓치지 않는 참이숙 선수 다운더라인 잘 막았구요 랠리 이어집니다 강력한 포인트 발리 아 아 네 선현숙 선수 적극적으로 플레이 하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포인트 다시 서브 게임 브레이크 하면서 쓰리올 만들어냅니다 3대3 영주모카 수요 소속에 차미숙 선수의 서브 이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네 차미숙 선수 센타 공격 성공 멋지게 득점합니다 멀리 잘 막아 냈구요 차미숙 선수 선현숙 선수의 센타 공격 성공 자 다시 조은미 선수와 차미숙 선수의 랠리 대결 조은미 선수 먼저 네트를 접근 짧은 볼 에러브 김창희 선수의 퍼엔드 다운더라인 짧은 볼 이어집니다 아 아 길었습니다 김창희 선수 마감습니다 예 다시 선수들 야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경기 보여줍니다 네 현현숙 선수 센타 득점 찬스볼 김창희 선수의 찬스볼 너무 코스를 깊게 봤네요 다운더라인 공격 차미숙 선수 득점합니다 아 상대방 센타 나오는거 보구요 다운더라인 차미숙 선수 오늘 다운더라인으로 득점 많이 합니다 연현숙 선수 네트 접근 하구요 아 조은미 선수 백핸드 드라이브 발리 아웃되고 말았네요 아 아 조은미 선수 가볍게 리턴 앞볼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서브게임 지켜내는 차미숙 선수 조은미 선수 양팀 선수들 치열한 공방 주고받으면서 현현숙 선수의 서브 자 렐리 이어지구요 차미숙 선수의 백핸드 발리 사이드 아웃 아쉽습니다 아 아 차미숙 선수 백핸드 발리 포칭 나갔는데요 길었네요 서리럿 아 러브 좋았습니다 차미숙 선수 차미숙 선수 잘 받았네요 아 아 현현숙 선수 양팀 선수들의 적극적인 수비에 아 코스를 너무 많이 봤네요 김창희 선수 들어갔구요 발리 장영 선수의 로브 아 조은미 선수 백핸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리 너로 너로 아 센탑볼 득점 성공하는 참이숙 선수 노이드 포인트 이번에 김창희 선수가 왔습니다. 아 네 선현숙 선수 서브 게임 지켜냅니다. 국허브 결승전 경기 게임 스코어 4대3 김창희 선수의 서브 세컨 서브 조은민 선수 강력한 샷으로 노려봤는데 대게 걸렸습니다. 산스벌 김창희 선수 산스 살려냅니다. 어보 잘 받았구요. 찬스벌 살려내는 김창희 선수 김창희 선수 서브 서브 홀일 업 잘 받았구요. 현양수 선수 오퍼엔드 강력합니다. 두 번의 센터 공격 뚫어냅니다. 양팀 선수들 40-15 아 아 조은민 선수의 포인트 화이팅 아 아 아 아 가 us 아 네 으 으 4 선수의 포인트 러브, 차미 선수 잘 받아냈구요 다시 랠리대결 센터 러브 선수 넷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섭게임을 지켜내는 김창희 선수 5대4로 앞서갑니다 게임스쿼아 4대5 조워미 선수의 서브 러브 세미 선수 찬스 잘 막았구요 다운더라인, 짧은 볼 랠리 랠리 이어집니다 김창희 선수 어디로 랠리 길어집니다 랠리 길어집니다 랠리 랠리 조워미 선수 가볍게 던져놓고 부탄현숙 선수 데뷔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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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볼 조워미 선수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세컨드 서브 아 조한미 선수 더블팔트 네 랠리 이어지면서요 네 양팀 선수들 조심스럽게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현숙 선수 찬스 볼 살려냈는데 보리서리 아 네 현현숙 선수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 득점 성공 아 국허브 결승전 경기 타이브레이크로 이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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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현숙 선수의 적극적인 플레이 자, 차민수 선수. 나이스 커버. 현현숙 선수 리턴 실패. 3-1. 조은미 선수의 강력한 파인드 리턴. 조은미 선수 찬스. 김창희 선수. 좋은 코스로 득점 성공합니다. 조은미 선수의 서봉, 차민수 선수. 자, 랠리 이어집니다. 아, 차민수 선수. 4핸드 네트에 걸렸습니다. 아, 현현숙 선수. 백핸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네. 조은미 선수까지 실수. 자, 매치 포인트 잡아내는 김창희, 차민수 선수죠. 3-6. 네, 잘 먹었습니다. 아, 현현숙 선수. 4핸드 네트에 걸리면서 김창희, 차민수 선수죠. 우승 차지합니다. 네, 경제가 강력한 파인드는 противfterfterfter행위, 초 sabem. 3-2. 체크 pretzer.